1.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한 몫으로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유세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기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니 악인의 보험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죽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서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므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96편 말씀을 다 펼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미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입니다 오 새 노래로 죽게 노래하라 온 땅아 죽게 노래하라 죽게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으미로다 영예와 종기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죽게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죽게 드리라 죽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비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고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물론 시편 자체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도 받고 깨달음 주시는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은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일치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가서는 사도 요한에게 모든 예언의 결론을 다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 물론 창세기 같은 데도 전부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다면 그랬죠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그랬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걸 알지 못하면 막연히 하루하루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편 96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유학하자면 요절이 있다면 뭡니까 결국은 12절과 13절이죠 그런데 보면 모든 창조물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걸 바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그분의 정말 왕국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만 있는 그때는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때를 여러분 바라보고 삽니까 그때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냥 불평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이 그랬죠 테슨니크 후스 2장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이 집행되지 않는 거죠 공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법이 옛날부터 에덴 동산의 마귀에 찾아왔을 때부터 그 마귀의 수아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온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들 정치인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조정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옥죄고 지금 얼마나 옥죄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팬데믹을 플랜데믹이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나온 얘기죠 그게 그러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플랜데믹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미 옥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에게 들어보면 마스크 쓰고 있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해가지고요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우리 당 열심히 일하는 특히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 월급 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배워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둘입니다 둘 밖에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숨어서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75억의 인구를 말이죠 이렇게 옥죄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최근에 밝혀진 게 뭡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랬지만 말이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뉴 올드 오더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랬고 또 그림자 정부라고 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1, 2, 6, 6천 년 동안 사탄이 이 세상을 인수하고 말이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저주를 온 땅에 뿌렸죠 지금 1, 2, 6, 6천 년 동안 인간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그 사탄과 함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받아온 창조물들 여러분 창조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물들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죠 그다음에 새들은 얼마나 기쁘게 시적이면서 사람들 기쁘게 합니까 물고기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영행분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숲풀들 보세요 나무들 엄청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막 숲이 불타 가지고 난리가 나죠 나무들은 자기들이 인간들이 내뿜은 탄산가스 공기 오염된 탄산가스를 자기들이 들여 마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항상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데 물고기들도 말이죠 오염이 돼 가지고 말이죠 핵 때문에 오염이 되고 방사항력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려나 이런 짐승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떼죽음을 다 합니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쎄 그들은 기다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인간들 세상 죄악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날을 바라고 있어요 이 창조물들이 지금 시름하면서 고통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들 창조물들이 받아왔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이나 창조물이나 다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 증거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땅이 저저받아서 모든 창조물들이 썩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단 말이죠 해방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이런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어 가지고 성령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말이죠 속으로 신음하죠 이 세상 정말 죄악 세상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인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여러분 예수 교수를 믿을 때요 에피소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양자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겁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됐는데 이제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자 우리 몸의 구속이 뭐예요 이 썩어질 몸, 죄의 몸을 빨리 벗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은 영과 혼이 이제 이 몸을 벗어나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게 되는 그날 Redemption of a body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다바를 통해서 골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은 죽는 날이죠 그러나 아직도 죽지 않고 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하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절을 받으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몸 사이에 이제는 그걸 갈라나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 말이죠 하나의 말씀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우리 혼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이 몸을 죄의 몸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하절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몸 안에 있지만 말이죠 이 죽을 몸은 이미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발이 너희가 죽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미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못 박혀 있어요 영적으로 못 박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고 있어도 이미 우리의 몸은 저 무담에 가 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극히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를 지기라도 안 줘요 내가 왜 육신을 따라가 죄를 져요? 무담에 있는 사람이 기어나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편 96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대로 오래전 성령께서는 10편 기자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 마침내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부르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그래요 대환란 때도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부른지도 배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송축이 뭡니까? 이 송축은 이제 하나님 축복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오니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주세요 이게 송축이에요 블라시터 로드라고 그러죠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리셔서 구원 받은 수많은 성도들부터 송축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송축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 받은 성도들과 모든 창조물들로부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무들이 주님을 송축하시고 물고기들이 주님을 송축할 것이고 우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주님을 송축할 것이고 고래들이 송축할 것이고 사자와 호랑이가 주님을 송축할 것이고 모든 나무들이 웃으면서 손바닥을 칠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손바닥 치는 거 보셨어요? 바람에 불게 되면 나뭇가지들이 부딪히죠? 손바닥 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한다는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겁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장엄한 그러한 스펙테크 그러한 환상이 들어 있단 말이죠 이때가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그분의 이적을 선포해야 돼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다 또 이는 주께서 유일하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이거를 정말 바라면 그것이 여러분 실상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이때 모든 백성의 족속들은 영광과 권능을 죽게 드리게 될 것이며 죽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예물을 가지고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전 이 땅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그 뜰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이때 온 땅이 그의 안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마침내 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천연한국을 세우시는 거죠 이방 가운데 통치하시게 될 때에 마침내 죄악 세상이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이방 가운데 죽게 해서 통치하신다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예루살렘의 보대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왕이 이 세상을 신이 통치하신다 만왕왕 만조주가 통치하신다 모든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은 다 없어졌다 그들은 다 살펴려고 사라졌다 이제는 유일하신 왕이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통치하신다 이거는 은혜 복음이 아니죠 은혜 복음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때 되면 왕이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이 복음은 뭐라 그러죠 Gospel of Kingdom이에요 왕국 복음 개혁에는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왕국 복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때가 되게 되면 6천 년 동안 사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만물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예언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96편 11절로 13절에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이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깃발이니 그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이 땅이 말이죠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 파란 하늘에 말이죠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하얀 걸 뿌리고 다니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기뻐합니다 아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여러분 요즘에 후쿠시마 원유록 바천 속에 터져가지고 오염된 게 캘리포니아에 가져와가지고 생선을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만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물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새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항상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들인데 찍어내고 불태우고 말이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산촌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훼손됐는지 말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새가 한 마리 죽어서 햇빛에 이렇게 널려있는 거 땅에 널려있는 거 볼 때 슬프게 한다 그것도 그 사람은 뭔가 본 거죠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태어난 새들과 물고기들이 죽어야 됩니까 땅을 비롯해서 하늘까지 사악한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곳들을 지옥처럼 파악해 왔던 겁니다 대활란 기간 동안 하늘에 있는 스물네 장로들 하나의 보좌주의에서 멸류관을 죽게 던져드리면서 있는 스물네 장로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한 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그것을 증거했어요 개소록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땅을 훼손한 자들을 땅을 디스트로 했단 말이죠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24장로들이 엄청난 주의 심판의 진노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한편 선지자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한 예언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보았더니 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본 것을 예언했죠 보호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과 치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 나타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에스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을 볼 때 바퀴가 있었어요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천사들이겠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책들이 펼쳐있어 행위록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책들이 펼쳐있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이 누구겠어요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진 것을 내가 보았더라 예수님 보시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전을 불면서 던져버리죠 그 짐승들의 나무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동안 연장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보라 인장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게 뭐예요 휴거 때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면 부활한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구름 사이로 들어가죠 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나였더라 거기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게 다니엘이 일으켜진 거였죠 이런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때는 천연왕국밖에 없어요 미국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다 없습니다 지금 벌써 그 나라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 강국이라는 나라들 영국은 이미 막 쇠퇴해졌고요 이런 나라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세요 완전히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죠 중국도 이제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한국 보세요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귀신저가 말이죠 월남하고 북쪽 월맹하고 평화협정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결국 월남이 평화협정했으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그리고 흥청망청할 때 내려와서 한 50일 만인가 60일 만인가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사파살이 뭐라고 합니까 평화협정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북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법치가 없어졌고 공의가 없어졌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마저도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가 결택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가지고 영원 무궁토로 갑니다 이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 때와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만 쓰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하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보라고 그러겠어요 너 뭐하다 왔느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 주의 일하다 왔죠 어 그래 정말 주의 일하다 왔냐 내가 보니까 네 일하다 왔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 정신 차려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는가 하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래도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다 아 내가 뭘 많이 했다 이러면 너는 끝이야 너무나 감사드라고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더란 말이죠 선지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같은 것을 보여줬죠 본대로 증거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에 있는 말이 있어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이야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데려가시고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휴고가 되겠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로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때가 늦은 거죠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들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 사도바르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옛날 정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아까 다니엘도 똑같은 걸 봤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명렬한 기사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죽으셨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왜 죽으셨었죠 잠시 동안 사흘밤 사흘날 동안만 죽으셨었죠 보라 영혼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앵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답으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의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벌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아까 다니엘도 미리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봤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땅과 하늘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법정 부호자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있으면 아까 다니엘도 책들을 봤죠 행위록이죠 또 다른 책도 펴져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이 불못에 심판받아요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수 21장부터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마귀가 사망을 가져왔죠 죄를 가져왔죠 이제 마귀도 불면서 떨어지죠 불면서 떨어지기 전에 무조경 속에 천년 동안 가두죠 단열이 본 원상과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은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요 10편 49편인가 보면 사람이 중개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요 뭐 달라요 짐승도 먹고 마시고 살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들은 마약을 합니까? 짐승들이 술 먹고 해롱거립니까? 짐승들이 동성년이 합니까? 짐승들이 성전환합니까?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대의도 있고요 성전환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치한대요 기가 막히죠 모르고 있어요 모든 매스컴들을 다 닫아놓으니까 모르고 또 한 표가 되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인들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음모해요? 정치인들, 딥스테이 세력들, 뉴 월드 오더 세력들 미국은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거의 20년 동안을 미국 사람들을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완전히 이거는 부정해가지고 한국처럼 부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가려놨어요 매스컴들은 전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보 만들어놨죠 마음대로 합니다 부정선거로 막 그냥 대통령 선출하고 부정선거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해가지고요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극조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말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한탄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 주신 것을 믿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천재 만물들은 막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해반시켜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직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게 문을 닫고 이때부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막 길거리에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게 뭐죠 정신 차리라고 해요 정말 진리를 붙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증거하신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앞으로 다녀엘과 요한처럼 우리 자신도 이것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피리초 그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은 카널맨 그러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세상죄로의 죽으심으로 그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마귀에 가져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죄와 사망을 세상에 가져온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옛날 한국을 말이죠 36년 만에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하는 것밖에 없었죠 천왕이 손을 드니까 천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다 쫓겨갔죠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천왕보다 훨씬 수백배 수천배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 노예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길 모든 온천한 만물들이 해방되는 길은 그 마귀를 머리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여인의 씨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에 여인의 씨에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그러나 그가 부활해서 너를 이제 죽이러 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죠 사도발과 사도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죠 살과 피를 가져오셨죠 그 목적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면만시키시며 죽으실 때 죄를 다 도말했죠 살아나실 때 사마의 건설을 이겼으니까 마귀를 이겼죠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놓아주시며 놓아주시라 함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destroy the walk of the devil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재물이 많고요 장소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있죠 사도바울처럼 정말 만물에 찌꺼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도래 맞고 말이죠 채찍에 그 다음에 엄청난 매를 맞고 말이죠 정말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온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병마와 싸우며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의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의 성도들 아프간의 스탄에 이슬람을 믿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모슬림권의 수많은 지하교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죠 이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앞으로 영혼 세계에서 내가 어떤 어떤 자리를 찾을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많은 상을 받고 또 주의를 많이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 주님의 왕국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모든 상은 자기의 행위로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 15장에 나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아이고 어떻게 죽은 데 살아나 아니 그럼 살아나면 어떤 모습으로 올 거야 꼭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이런 얘기죠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씨를 심었어요 곡식에 씨를 심었는데 그게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그게 살아날 수 있어요 껍데기가 썩어야죠 속에 있는 순이 나오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우리 몸에 이제 무덤에 가서 썩어야죠 썩지 않냐는 것을 일으켜지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부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곡식에 그 안에 세 순이 있잖아요 씨가 있죠 그러면 그 겉은 썩어도 나중에 그 씨 때문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죠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않냐는 것을 일으켜지며 수치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여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런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휴거의 말씀이죠 이게 대사님과 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도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주와 주를 만나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같은 얘기예요 휴거의 메시지를 대사님과의 성도들 고림두교의 성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사망 잠깐 동안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원수인 사망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이 없어져야죠 아이고 사망이 있으면 가족 도중에 먼저 가도 얼마나 슬퍼요 친구들이 먼저 가도 얼마나 슬퍼요 때로는 자식들이 먼저 갈 때 얼마나 더 슬퍼요 사망이 사람들을 갈라놓잖아요 이게 사망이 원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읽혀진 거였어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교수 20장에 보면 지옥도 사망도 불모에서 던져지는 거지 지옥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만이 있겠죠 사람만 그렇겠어요 사망이 없어지면 모든 산천초목도 모든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새들도 죽지 않아요 그때 되면 왜 죽어요 죽기는 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도 요한은 우리 원수인 사망이 불모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과 지옥도 불모에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뭐죠?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불모에서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요한교수 20장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수로 강의 못하게 하죠 중국 가보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직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르 교단들 요한계수로 강의했다가 들키면 교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당하게 되죠 용감한 사람들 외에는 말이죠 중국은 창세계까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창세계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말이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김정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다음에 주체 사상을 성령으로 둔갑시켜가지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칼막스라는 사람도 원래 신학교 나온 사람이요 그다음에 스탈린도 신학교 다닌 친구들인데 이것들이 성경들을 왜곡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에게 부합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들을 사민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인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을 여러분 발짝 차리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였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그게 성경이 없으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야말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럭저럭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하고 그다음에 코카콜라만 주면 그냥 신나가지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가지고 말이죠 소리 백백 찌르고 말이죠 아 이거 스트레스 풀고 살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운동선수들은 1년에 천만 분 2천만 분 어떤 사람은 1억 분씩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는 걸 보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핫도그 먹으면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좋아해요 바보들이에요 이 세상 나라들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미국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으로 살지 말고 짐승들이 사는 방법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정말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되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사람 되는 길입니다 사람 되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건나지 않으셨다면 영적인 눈이 튀지 않으셨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고 하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평생 살면서 성경책 전체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학교 나을 때까지 16년 동안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해서 졸업장 받고 우등상 받아야만 A플러스 받아야만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왜 주림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물을 때 야 내 말씀에 다 있잖아 네가 공부하지 않고 네가 행하지 않았잖아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모래에 집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 아니냐 홍수가 나며 창수가 날 때 다 흘러내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이제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그만 보시고 TV 드라마 그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WGMI.ORG에 들어오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절 대부분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졌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건넜다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의미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냐님께서 말하겠음을 따라 말씀을 전해쌔오니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들을 주님 역사에 아주 없으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는 옥토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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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